페이지 122쪽 쓰임상에 구분해서 형용사 부사 페이지 124쪽으로 와서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라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이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이나 또는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 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다 여기도 볼까요 여기다가 밑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죠 또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 이게 바로 부사예요 해석에 따라서 또는 역할에 따라서 해석과 문장 의미 파악과 그 다음에 역할을 잘 보시고 해주면 되겠죠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는 11랑귀지 11개의 언어가 아, blank, recognize, recognize가 인정하다 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인정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죠 11개의 언어가 인정받고 있다 뭐요? Official은 공식적인, officially는 공식적으로 하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는 동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officially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조그만 예문을 보세요 The disorder는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The disorder, 이 무질서는 made a child, 만든다, 아이를 먹, 아이를, distracted는 산만한 이라는 뜻이죠 이 무질서가 만든다, 아이가 산만하도록 근데 어떻게 쉽게 산만해지도록 하는 디스트라이티드가 산만한 이라는 형용사인데 쉽게 산만해지도록 하니까 쉽게 라고 하는 부사 즉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미와 해석을 해보시고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주세요 자 1번 답은 high, 2번에는 hardly, 3번에는 lately 1번 준영아 해석해줘 음 음 테이크 오프가 여기 이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륙하다 나는 목격했다 뭐가? 뭐하는 거를 킹보드가 이륙해가지고 뭐? 대머리도 옥수를 쫓아가서 이륙하고 쫓아가는 거죠 쫙 떠가지고 팍 날아가 쫓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어떤 대머리 독수리냐면 flying high 높게 날아가는 대머리 독수리 요새 high가 되겠죠 2번 I meet lots of people in my job 나는 내 일의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리고 I can hardly ever 근데 나는 거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When I meet again 다시 만났을 때 기억할 수가 없더라 3번 The number of customers 손님들의 숫자가 Requesting a sugar-free dessert at our restaurant 우리 식당에서 무설탕 디저트를 요청하는 손님의 숫자가 Has become a bit more frequent 약간 더 빈번해지고 있다란 말이죠 빈번한이란 frequent 근데 최근에 최근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해석을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Case 3 형용사를 보러 찾는 동사 우리가 이형식 동사라고 했던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들이 많이 나와 있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죠 Is bright I am happy 이런 것들 다 이형식 그 다음에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할 때 remain 형용사 keep stayed 하면 형용사가 나와서 remain high 높은 상태로 과일 가격이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 계속 유지된다 되다 동사라고 했죠 이걸 나는 되다 동사 become get grow 해서 뒤에 형용사 보호 이것들을 우리는 감각 동사라고 했어요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들리다 할 때 smell taste feel 뭐뭐하게 느껴지다 뒤에 다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e singer sound terrible 그 가수는 끔찍한 소리가 난다 The trash 쓰레기는 끔찍한 냄새가 나다 끔찍하게 냄새 난다 끔찍하게 들리다 할 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부사가 아니고다 형용사 이런 동사들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 It is best 그게 최고야 To face cold environment with layer of clothing 옷을 겹쳐 입은 채로 환경 추운 환경에 직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You can adjust your body 당신의 체온을 적응시킬 수 있다 Sweatening and 땀을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Remain comfortable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당신은 당신의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도 한번 1, 2, 3, 4번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면서 한번 또 풀어보세요 모른 단어는 질문하시고 자 1번 답은 nice 2번은 different 3번은 맞고 4번은 ly를 빼야 됩니다 1번은 민주가 해석 한번 해줄래요? 여기까지만 사용되어진다 휴가이스 유스트 설탕이 사용되어지죠 make food 만들다 음식을 만나게 taste nice 좋게 맛이 나다 훌륭하게 맛이 나다 taste night taste는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포가 나오는 것이죠 설탕은 음식을 더 맛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칼로리에 좋은 원천이 되기도 한다 당분이 그렇단 말이죠 2번 2번은 지훈이가 해석해 주세요 모든 팩터 팩터는 요소 요인이란 뜻이죠 요건 쌤이 할게요 모든 요소들이 account for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이러면 account for가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explain 설명하다는 뜻과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라는 뜻 이 두 가지 뜻을 다 쓰인 게 account for예요 왜 몇몇 남녀가 말하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they feel the cold different 그들은 느낀다 추위가 좀 다르다 온도 추운 정도가 다르게 다르다 라고 느끼도록 느끼는지 왜 남자하고 여자가 추운 정도가 다르다고 느끼는지를 요소들이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such treatment seems completely paradoxical 그러한 치료법은 사실 완전히 좀 역설적인 것처럼 seem 다음에 형용사 부호가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 보이다 paradoxical 네가 역설적이게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형용사 부호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doctors will find the advantages to hire someone else 의사는 알게 된다 그게 이익이 된다 advantages는 이익이 되는 목적격 보호자는 형용사가 나오지 부사는 못 나오거든요 그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뭐냐면 to hire someone else to keep their medical record 의료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27쪽을 또 한번 쭉 풀어 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함께 봅시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자 1번 먼저 채점 먼저 합시다 1번에 bad 2번에 rapidly 3번에 nearly 4번에 secure 5번에 high enough 6번에 increasingly 뒤에 거 7번에는 freshly에서 LI를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interestingly에서 LI를 빼주시면 되겠고 9번에는 L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는 형용사의 불쾌할 정도로 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형용사인데 부사로 바꿔주고 They find the favours of some food presently strong. 불쾌할 정도로 강력한 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자 가서 지훈아 틀린과 번호 말해줘. 3번 봅시다. The video show the moment. 이 비디오는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스카이다이버가 워스트 히트. 워스트 히트는 부딪치다 라고 하는데 거의 부딪힐 뻔한 그 순간 이렇게 되겠죠. By a meteorite. 유성에 의해서 거의 부딪힐 뻔한. As it rushs toward 지구로 떨어질 때 유성과 거의 부딪힐 뻔한. 거의 뭐 뭐한 그 순간을 비디오가 보여주고 있다. 준영아 틀린과 번호 하나 말해줘. 9번 봅시다. Children compare themselves to their peers. 이 때 피어는 동료, 친구 이런 뜻이죠.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동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their perception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인식은 frequently course, 빈번하게 유발시키죠 할 때 빈번하게 라고 하는 부사가 유발시키다 라는 동사. course A to B, A가 B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클리셰, 클리셰를 형성하도록 클릭해, 클릭, 클릭크군요. 클릭크 팝어를 형성하도록 유발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원차라 틀린과 번호 하나 말해줘요. 6번 봅시다. 슬리퍼라블러, 수면장애, 수면 문제는 becoming common becoming common은 일반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일반적인 이때 common이라고 하는 게 흔한 일반적인 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놀랄 정도로 흔한 이랬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가서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흔한 이런 식으로 되겠군요. 그렇게 해석해줍니다. 수면장애는 점차적으로 더 일반적인 흔한 질환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치사와 접속사 이건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뜻은 뭐뭐 동안은 During이나 For, While 둘 다 뜻은 뭐뭐 동안이에요. 다만 During이나 For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가 문장이 나오죠. Because of, Due to도 마찬가지고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고 Because 다음에는 주어동사 여기들 다음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다. Despite, Inspired, One, More에도 불구하고 뜻은 다 같아요. 하지만 문장이 나오느냐 명사가 나오느냐 그래서 Such practice may be suggested 그러한 관행은 운동선수에게 제한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이죠. 어떤 관행 그러한 관행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benefit 그것들에 주는 혜택 때문에 이런 말이죠. Excellent. 스포츠에서 뛰어난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것들의 benefit 혜택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운동선수들에게는 권장되어질지도 모른다. Suggest 제한되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이건 선생님과 같이 풀어봅시다. 1번 The baseball game was postponed 야구가 연기되어졌습니다. 이때 뒤에가 빛 때문에 라고는 명사가 나왔죠. Because of rain 빛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Will be made up on Monday에 다시 구성될 것입니다. 2번 The sun is shining 문장이 나왔죠. 문장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절이 나왔다. All the way죠. 햇볕이 태양이 빛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 여기도 문장이 나왔죠. While my mom was out shopping 엄마가 밖에서 쇼핑하는 동안에 In spite of the fact 명사가 나왔죠. 선생님 저 뒤에 Too much coffee 문장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꾸며주는 거고 fact가 명사죠. 그 fact에도 불구하고 동격에 Too much coffee isn't good well 너무 많은 커피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fact에도 불구하고 되겠죠. 여기도 듀어링 피크 시즌 할 때 가장 바쁜 시즌 이란 뜻이죠.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듀어링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넘어갔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ing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죠. 여러분들 투 다음에 ing가 나와 원래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에서 투부정사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투가 ~~에 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이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또는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가 와야 돼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므로 동명사형이 온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무조건 ing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수가처럼 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10분 테스트에 낼 거예요. 암기 그래서 우리말로 적으면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하다 object to ing ~~하는 것으로 이끌다 read to ing ~~하는 것에 헌신하다 be committed to ing 이거하고 똑같은 게 be devoted to ing ~~에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니까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룩포어 to ing 우리가 동만목지똥 할 때 되게 많이 나왔던 ~~하기를 고대하다 contribute to ing 기여하다 accustomed to ing be used to ing ~~ 익숙하다 자주 나왔던 것들이죠. 이 문을 보면 Our company is committed to providing 우리 회사는 제공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란 말이죠. Innovative high quality product 혁신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이때 투는 투부장사가 아니고 ~~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다하면 ing가 나오죠. 다음 문제에서 어떤 틀린 것을 하나씩 차단에서 밑줄을 긁고 바래주시오. I'm looking for two reading. 나는 읽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It's a new novel of our story. 우주에 관련된 그의 새 소설책을 읽고 읽기를 아주아주 갈망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2번 Many environmentalists and residents 많은 환경론자들과 거주민들이 object to building ing가 와야 돼요.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공항 건설에 When it comes to ing cooking이죠. When it comes to는 ~~에 관한 한 이란 뜻으로 외워놓으세요. 수거처럼 고기 요리에 관한 한 이란 뜻이죠. Cooking Roasting is the best way and it's the way roast가 살짝 굽는 거죠. 굽는 게 가장 최고로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Like하고 Unlike 여기를 보죠. Like는 동사 동사일 때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나 접속사는 ~~와 같은 ~~처럼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형용사나 부사로 다 쓰이는 Un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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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ike는 닮은 또는 같게 똑같이 닮게 이런 뜻이죠. Unlike는 어떻게 쓰냐면 We are alike 우리 닮았어 이럴 때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Unlike는 보어로 쓰인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명사수식이 안 되는 형용사예요. 명사수식은 안 된다. 그래서 닮은 사람 Unlike People 이렇게는 절대 안 쓴다는 거죠. We are alike You are They are alike 그들은 서로 닮았네 이런 식으로 보어로는 쓰여요. 그래서 We are alike 우리 닮았다. Not everyone thinks alike 이때는 Unlike가 똑같이 부사로 쓰이죠.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eople think 사람들은 생각하지 Identical twill 일란성 산둥이는 Exactly alike 서로 닮아있다고 모든 면에서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Those tales 그 이야기들은 Unlike 비동사 Like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We are like 뭐뭐 Fork tale 이렇게 나온 거죠. Those tales are like Fork tale 그 이야기들은 민담과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이게 없으면 맞아요. 그 이야기들은 서로 비슷한 이야기네. Those tales are like 이렇게 쓰지만 이 이야기들은 저 이야기 할 때는 Be like 뭐뭐와 같다. 자 그럼 포인트 엑서사이즈하고 유닛 엑서사이즈까지 한번 풀어보고 채점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문법책 뒤에는 다 풀어져 있나요? 지금 7번 8번까지 다 풀 다 채점 어? 채점이 왜 안 돼 있어? 어? 7, 8번 지금 풀어 갖고 오는 게 숙제인데 안 돼 있네. 숙제가 그치? 교재 저 뒤에 7번 8번 풀고 채점도 다 마무리하세요. 안 푼 사람은 지금 푸시고 준영이도 채점이 안 돼 있지. 풀고 채점 하시고 1번